자 고등 대학 1반 여자부 경기 마지막 결승전 오윤서 유효오림 선수 자 오윤서 선수가 블루코스의 오윤서 선수가 좀 더 빨랐습니다. 계속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어요. 오윤서 선수 이번에도 우승까지 갈 때 오윤서 선수는 약간 남자 선수의 스타일로 타거든요. 상당히 파워풀해 보입니다. 오윤서 선수 쭉쭉 치고 나갑니다. 오윤서 선수 파워풀한 스키로 점점 빨라지고 있는 곳이 보여요. 오윤서 선수 축하드립니다. 오윤서 선수 축하드립니다. 네 이제 마지막 남자 고등 대학 1반만 남았습니다. 오윤서 선수가 생편이 됐고요. 이쯤 되면 휴시라인 거의 축제 분위기죠. 세준 마지막 경기.